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연예인들 아니에요, 연예인들. 저, 저, 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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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혹시. 괜찮아, 다 맞습니다. 사인 이따가 해 드릴게요. 맞죠, 맞죠? 아이고, 아이고. 연예인이 왔어, 어떡해. 사진 찍어요, 사진 찍어요. 아니, 앉아봐요, 앉아봐요. 내가 우리 권우중 씨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권우중 씨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요즘에 왜 이렇게 드라마 안 나오는데? 아이고, 드라마 많이 찍고 해야지. 권우중 씨. 어? 저 누구인지 아시죠? 색깔이셨나 보다. 오징어신지 뭔지 아무튼가 안 알고. 오징어신지 뭔지 아무튼가 안 알고. 어? 아니, 우리 라이벌 집 아줌마니요. 아니, 검은색으로 염색됐어? 아이고, 우리 욕쟁이 할머니 원주완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정의랑이에요. 아이고, 거짓말 하지 마. 또 내가 비법 알려드랄까 봐. 신상 욕이나 한번 보여줘 봐. 내가 욕쟁이를 좀 아직 잘못해서. 욕 하나 해 줘 봐, 욕 하나 해 줘 봐. 아이고, 뭐 이렇게 금족 같은 시간에 욕을 씻기 부르세요. 등심 같은 씹어먹거나 빨리 좀 주세요. 혹시сть 그냥 거 orch 흰ONEY roph heard you have to say somethingи's not talking about. 아니, 그냥 우리 가짜로 치고 했잖아. 가짜로 때리기 몰라? 야, 야. 힘 Words 좀 해 봐. 여러분 아직도 못 빼고 힘을. 하나, 둘, 셋. 어? 오빠 미안해. 아빠 미안해, 아빠 미안해. 어떡하지, 어떡하지. 형, 형, 왜 이게 안 돼? 형, 형,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셋. 둘, 셋. 이런 느낌이라고. 동혁이 형은 왜 하느냐. 설레야, 연락 안 한 거야? 저도 연락 안 드렸는데. 저도 그냥. 할 줄 알고 안 했는데? 저도 맞아. 형 안 하셨어요? 야, 동혁이 형이. 휴식, 얼마나 좀 하는데. 동혁이 형이 난로 먹어도 그렇지. 그건 아니잖아. 어떡해. 지금. 그냥 사진 찍지 말고 SNS 올리지 마. 올리지 마. 나중에 괜히 그런 문제. 그래. 우리끼리. 근데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너희 요즘 왜 단톡방에 글이 없어? 나만 말하고 막 그런 것 같아. 네? 니네 혹시 나 없이 단톡방 팠니? 나 없이 단톡방 팠니? 아니야, 아니야. 아닌데. 이거 아닌데? 표정 봐, 표정. 형, 아니야. 형 빼고 어떻게. 아니지? 나랑 동혁이 형 빠진 거 아니야, 혹시? 형 이러니까 꼰대 소리 듣는 거야. 근데 그 의심하는 거 자세한 건데야. 알 건데, 아니 아니에요. 의심하는 거 자세한 건데야. 알 건데, 아니 아니에요. 형들. 형들. 계속 하면 동혁이 형처럼 빼버린다. 지금 밝아, 아직. 뭐 없으니까 우리 그냥 마임으로 술이라도 먹는 척 해볼까? 마임으로. 마임으로. 동혁이 형. 형, 오늘 아영이 눈깔 연기 어땠어요? 선배님이 아까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거든요. 좋던데? 어, 완전 좋았어요. 왜? 지금도 안 돼있구나. 너무 더 이상 연구하지 마. 처음에 나는 뭔가 처음에 그 본 친선함이 되게 좋았었는데. 기분 아프게 듣지 마. 되게 신선함이 좋았었는데. 점점 그걸 좀 너무 열심히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나도, 나도. 이렇게 들었었는데. 민규 선배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건데. 아, 진짜로? 선배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내 방 끝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하라는 게 그게 뭐랄까. 이렇게. 이런, 이렇게. 그런 것보다. 되게 결제하는 것 같은데? 오빠가 결제하는 것 같은데? 결제가 아니라. 민규 선배가 주현영입니다. 이것도 하지 말라? 맞아, 맞아. 대박났구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결를도 하고. 아영아, 내가 제일 관심 많이 받았을 때가 형들 말 다 걸렀을 때. 근데 나는 안 잘 받았었어. 나는. 내 말을 걸리지 않았지. 안 해 주니까, 형님. 네, 선배님이 자기 연기에 늘 골똘히 계시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아, 그랬어? 이제 편하게 얘기해. 네네, 그럴게요. 근데 왜 회의할 때 잘생긴 배역 투표할 때 아무도 손 안 드는 거야? 잘생긴 배역. 잘생긴 배역? 투표할 때 아무도 안 해가지고 맨날 민규 형이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약간 이미지도 있는 거고. 어? 어떤 이미지? 어떤 이미지? 어떤 이미지 싫어하지? 어떤 이미지 싫어하지? 어떤 이미지 싫어하지? 근데 그랬잖아, 상훈이보다는 내가 낫다고 하라고 얘기했었잖아. 아니, 나 비슷비슷하다는 얘기 몇 번 했던 것 같긴 한데. 쟤나 나나 뭐 고기서 고기인데 왜 쟤가 잘생기냐고. 미치겠다, 미치겠어. 아주머니, 아주머니. 예. 죄송한데요. 민규 형이. 도찐 개찐이여. 내가 그랬어요. 도찐 개찐이여. 내가 그랬어요. 도찐 개찐이여. 뭐가 잘생겼어. 아이고. 슬슬슬슬. 근데 우리 다음 주 호스트. 강동호. 대박. 그거 기대돼요. 어떻게 무조건 여친. 할 거 너무 많겠다. 나 무조건 여친. 이거 무조건 다. 이거 무조건 다. 아, 근데. 어, 조금. 말씀드리기 너무 죄송하긴 한데. 사실 그 여자친구 역할이 저로 아마 되긴 할 거예요. 너가 왜 해? 아, 네가 낸 거야, 아이디어? 아니요, 그건 아닌데. 이창환님. 네, 미리 연락이 오셔서. 이창환 선배님하고 좀 제가 결이 조금 비슷하다고 해서. 그래서 저로 좀 내정이 되긴 한 것 같아요. 좀 압록적으로 나가. 난 늦게냐?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을 것 같은데. 여쭤볼게. 늑대가 주인공이잖아. 주인공이잖아. 잘 먹잖아. 잘 먹잖아. 그래서 아영이 이번에 그거 뭐야. 뭐. 비타민. 오, 맞아. 진짜? 맞아요. 야, 그러면 우리 아영이가. 술 한참 맞았어. 아, 자, 자, 자. 자, 자. 슬 한참 맞냐고. 축하해, 축하해. 한참 맞고. 자, 우리 덤베에서 한번 하자. 아, 진짜. 아, 너와. 아, 너와. 아, 너와, 너와 좀 보여줘. 아, 미쳤나 봐. 아, 미쳤나 봐, 진짜.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SNL해서 이렇게 CF 같은 거 했는데. 혁도 빠지 마. 혁도 빠지 마. 싹혀, 싹혀. 에스앤엘 하면 그냥 화이팅 이런거 좀 떠난거 같은데? 좀 떠난거 같은데? 생각하면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네 미안해요 제가 말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떤 의견이 있으세요? 의견 없고 그냥 제 의견 제시를 한거였었는데 조금 별로 있는건가고 의견 제시를 해봐요 공깃밥 어디있나 봐요? 제가 미안한데 밥이 안되있어서 아..오늘 진짜 피곤했다 어이구하니구 단둥, 단 Qingti 아니, 미쳤다. 호동이 형. 잘 보고 있어요. 어머, 어머. 연예인들 전주 형.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고창석 씨 아니에요. 고창석 씨 너무 좋아해요. 고창석 씨가 아니고 씨름 선수 있잖아요. 잘못하셨어요. 맞다, 맞다. 미안해요. 이만기 씨?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어머니, 다 아시면서 이름 모른 척하고. 호동이 지지버라, 미왁! 미왁! 아무리 봐도 고창석 씨가 맞는 것 같은데. 어머니, 미왁! 오늘 연예인들 천지여, 천지여.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죄송한데요, 선배님들. 고노중 씨요, 고노중 씨. 저 고노중이거든요. 저 고노중이거든요. 정말 죄송한데 조용히 좀 먹으면 안 될까요? 아, 잠깐만. 해식을 어떻게 조용히 하지? 저 무슨 팀이야? SNL! 저 SNL! 아니, 무슨 SNL! 신동엽 형이 없는데 무슨 SNL 팀이야? 아유, 조용엽 형이 주류가 아니죠. 그 얘기 많이 들었어? 아니, 이제 SNL 팀 안 그래도 매주 목요일 녹화 날짜가 붙여서. 주차장에 주차장 때도 없고. 대기실 부족하고 난리인데. 대기실? 사인들까지 따라와서 이렇게 뭐. 아니, 주차장은 우리도 똑같지. 우리도 똑같애. 제가 한마디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일단 거의 주차 공간의 문제지 저희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그래서 이건 저희의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말하는 거 완전 킹받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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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근데 고노기는 거의 훨씬 좋아하고 있는데. 우리 너무 심한데. 야! 야, 너 군대 제대 보임이야, 뭐야? 우리가 먼저 앉아있었으니까. 우리 따라오신 거죠. 그 얘기 돌잖아. 우리가 좀 참고 이해해. 왼쪽이 통계비가 안 보이잖아. 실제 그룹들 사이가. 사이가 안 좋구나. 안 좋대. 완전히 갈랐었대.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우리가 좀 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약간 억가 느낌이 좀. 억가! 저기, 저기요. 제가 알기로는 TV에 내가 방송하다가. 우리한테 밀려가지고. 그만두고 지금 저기. 어? 큽땡으로 가는 거야. 이런데. 막 또 TV에 돼. 할아버지 손님 막 받지 마세요. 할아버지. 할머니야. 할머니예요? 할머니예요? 할머니. 할머니. 면도 안 봤어요? 수염이 잘 왔어요. 면도 안 봤어요, 할머니. 뭔 소리야, 나 이제. 우리는 일단 구성원이 다양하잖아요. 씨름 소수도 있고요. 농구 소수도 있고요. 농구 소수도 있고요. 예능 중도 있고요. 가수도 있고요. 다양하잖아, 구성원들이. 저희는 다양해요. 저희는 연령대가 다양하잖아요. 여기 기자 있죠? 어, 기자입니다. 기자님 있죠? 로봇인데요. 여기 막 욕쟁이 엉덩이 있고 야유 씨XX라고 하는. 오, 쟤도 왜 저래? 야, 그래서 저게는 이거. 두 배우 송혜교 님. 예? 다했지, 다했지. 뭐라고요? 나 지금 되게 신나. 아, 나 김고은 씨가 왜 저기 껴 있나 했는데. 그것도 있어. 어, 그럼 혹시 가수 아니에요? 그 마지막 친구 부르셨어? 아니, 그 어떤 우리가 구성원이 많은 거 이런 걸 떠나서 우리들은 탑 스타분들이 호스트를 오잖아요. 아니, 미안한데 우리 저기 7년을 했는데 우리 그동안 나온 사람들은 무슨 그냥 스타야? 어? 자, 이거는 잠깐 민규 형 진짜 당황이 뜬죠? 형, 우리 넣은 사람들은 그냥 스타다? 그럼 형 스타 아닌 사람 방송하면 안 돼요? 뭐 당신들은 장말이에요? 형이 잘못한 거 같아. 형이 잘못했어. 방송하면 안 돼요. 아, 잘못했습니다. 아,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세요, 다시 하세요. 사퇴하라고요? 사퇴하라고요? 자, 다들 조용, 조용. 왜 남의 시다 와서 싸우지렁이요? 어? 어이구 참. 할머니. 할머니 토요일날 뭐 보세요? 아는 형님 보세요, SNS.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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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힙하게. 솔직히. 나는. 힙한 거. 나는. 힙한 거. 드라마 빨간 풍선 보는디? 이거 막장 드라마나? 빨간 풍선 보는디. 너 참. 할머니가 빨간 풍선 같아. 우리예요. 진짜 오늘 할머니한테 막장의 퀴치를 한 번. 어, 여기 막장이야. 여기가 더 막장이야. 그럼 난 여기를 좋아하지. 여기는 막장이 아니고. 무슨 소래요. 막장 하나는. 막장은 우리죠. 우리 막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과거 얘기해 줘 올까? 얼마나 막장이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졌습니다. 오늘 따라갈 수가 없네요. 왜. 하나는 팀繁 forcément. 항상. 하나는 팀 명절이라고. 하나는 시간이 얼마나 하 буквuit, 하나는 많 rhymes. 하나는 이렇게 어떻게 그까지는 없어? 하나는 네가 하자?